자, 이거는 커플 게임이에요. 세 팀이 대표로 도전을 해서 성공할 때마다 저희가 상품 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원하는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부채 10개씩 넣어 드릴게요. 좋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텐션, 텐션 올려, 텐션. 부채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 여름에 촬영할 때 저거 진짜 쓴다, 그쵸? 지푸라기 커플 송중기, 전혜빈. 그 다음에 전당포 커플. 양경원, 서혜안이 커플이니까. 난약사 스님. 송 감독, 첫 번째 도전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팀? 난약사 커플이 먼저. 꿀지, 꿀지. 알겠습니다. 어? 김철수님. 서로를 마주 보시면 됩니다. 한 분 동안 도전하셔서 다섯 문제 이상 맞추시면 성공입니다. 그렇게 어렵나? 어려워. 어려운 거. 데스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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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안 들려? 깜짝 놀라세요. 승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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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감자. 형. 승우야. 형. 주진스님. 아는 거야? 주진스님. 잔다, 잔다. 왜 안 하냐? 말을 해, 말을. 지금 하는 줄 알고 있어. 말을 해, 말을. 말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말. 말을 하라고, 말. 말을 하라고, 말. 자, 시작하겠습니다. 말하라고, 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준비. 시작. 자, 우리가 절에 가서 2박 3일 정도 있는 거. 그 후엔 제가 오대산 간 거. 제가 오대산 다녀왔잖아요. 2박 3일. 그거 뭡니까? 왜 화를 하냐? 우리가 아까 절에 가서. 제가 오대산에. 오대산, 오대산에 가서. 오대산에 수행하러 갔잖아요. 그거 뭡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오대산에 가서. 첫 번째. 계속, 계속 켜내. 제가, 제가 다녀왔잖아요. 가서 인생 떡국 먹고. 2박 3일. 5대 3. 5대 3. 5대 3. 5대 3. 5대 3. 5대 3.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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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영호야. 패스. 오, 맞아, 맞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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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커피. 차가운 커피. 아차거. 아차거. 안 들리지. 차갑다고요. 뭐가 지겨워? 내가 지겨워? 내가 지겨워? 차가운 커피. 커피. 어우 차가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계속 설명을 해봐. 패스. 아, 힘들다. 와, 이거 어려워. 소고기 말고. 소고기 말고 뭐해요? 독수리 말고.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당 말고. 소 말고. 당 말고. 당 말고. 소 말고. 종 말고. 종. 이게 다삼는데 맞히기 힘들구나. 힘드네. 소고기 말고! 아 어떡해. 소고기 말고! 종소리 말고! 새소리! 등록 소리! 맞아 맞아 맞아! 그건 내! 뭐가 맞지? 목탁 소리! 그! 목탁 소리! 그! 원앙 소리! 소리라며 소리! 소리라며! 안 들려요. 패스. 아 어려워. 아 이거 된다. 입모양 똑바로 입모양. 아 입모양 입모양? 오케이. 난양사! 금괴! 와! 아! 아 웃겨. 예. 수. 님. 다시 한 번! 맞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오르세요 나라이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오르세요 나라이마.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오르세요 나라이마. 야 그건 뭐. 반양 심경! 반양 심경! 반양 심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 더럽게 오르세요 나라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 섬에 들으세요. 다시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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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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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 아 오케이! 아 진짜 안 들려? 아 진짜 들린다. 자, 다음 도전 어느 커플이 하시겠습니까? 전당포 커플! 갈까요? 시작! 와, 어려워. 글자가 안 보인다! 시아마타! 아! 하! 핸드폰으로! 핸드폰! 핸드폰! 아! 아니다! 엑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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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택! 은행 업무! 은행! 시! 은행! 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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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행! 업무! 업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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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좋대! 그거를! 그거를! 어! 핸드폰으로! 핸! 핸드폰! 어! 어! 핸드폰으로! 핸드폰! 은행 업무를 봐! 은행 업무를 봐! 패스! 다 맞췄는데? 은행 업무! 4명의 대권 금식집! 분식집! 아니! 분식집! 야! 다! 다!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떡! 뽀! 끼! 떡볶이! 말고! 말고! 순대! 어! 말고! 떡볶이! 말고! 오뎅! 아니야! 순대! 아니야! 라면! 김밥! 어! 김밥! 그게! 그게! 벗었어! 먹는 거! 벗었어! 먹는 거! 김밥! 세 줄! 김밥이! 벗었어! 단무지! 시금치! 국물! 야! 김... 김밥이! 김밥이 뭐! 벗었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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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부산행! 부! 우! 산! 산! 행! 해! 부산행! 무임행! 뭐야! 무임행! 무임행! 내가 저렇게 될 거 같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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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좀비! 문어와! 여기 진짜 담당하는 게 몰라. 진짜 얼마나 답답할 수 있어. 내가 설명해볼까? 한번 바꿔서 해보면 안 돼요? 네? 오빠 하는 거 봐봐. 하하! 어떻게 저걸 설명을 어떻게 해. 어? 저거 어떻게 해 저걸. 패스! 하하하하! 아! 어! 그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우리!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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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조심해. 어? 방금 좀 드라마 같았어요. 예능 아니고. 예능 아니고. 살짝 드라마 같았는데. 살짝 드라마 같았는데. 자체를 짰어? 아 진짜! 목 조심해. 저게 힘들어. 나 아까 둘이 작전 짜더라고. 일려고 그랬어. 빈센조가! 마시는 거! 빈센조가!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뭐야? 이거 들리는 거 아니죠? 아니야.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라고 아까 작전 짜더라고. 음. 우리가! 우리가! 어? 뭐야? 방송한 거! 방송한 거! 우리가! 영호가 방송하는 거! 영호! 어! 영호가! 뭐죠? 영호가! 방송하는 거! 좋아하는 거! 영호가! 찍는 거! 잘한다. 맞아! 어 나오려고 해. 까발리아! 유튜브! 유튜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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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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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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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벌레가! 모래시계! 모래시계! 어? 어? 어디서 찍었어? 어디서 찍었어? 어? 모래시계? 인지 능력이 좋은 거야. 모래시계? 어?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모래시계! 나 떨고 있니? 채민수! 패스! 패스! 아! 채명이가 춤추는 거! 채명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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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명이가 춤추는 거! 줌바센스! 빈센조 집택! 빈센조! 마피아의! 콘실리에리! 콘실리에리! 마피아! 빈센조! 옥테 견구릎! 리슨 투 마이 헐 비잇! 텅턴이 얘기해! 한글자! yoon을 얘기 größer 리슨 투 마이 헐 빈 리슨 투 마이 헐 빈 2tm 2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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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끝났어! 끝났어! 진짜 잘한다! 어떻게 이걸 맞춰? 이 모양을 정확하게 잘해줘서 잘 줄곧받은 것 같아요. 음악 소리 엄청 컸는데 내가 뒤에서 들었는데 아니 이거 뭐 아싸! 아싸! 오!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우진이 형 어릴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 코너입니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마지막 판타 미션이고요. 상품은 자 여러분 난약사 지하에 뭐가 있어요? 대박! 대박! 남약사 지하에 금계가 있는데 자 주지수님 네? 그 금계가 시가 얼마죠? 12kg짜리 한 돈이면 8억 4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는 못 드리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제작비 사정상 가장 작은 사이즈 한 돈짜리 한 돈짜리 너무 귀엽다. 귀여워! 16개를 여러분에게 날아오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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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악이다. 금 한 돈에 요즘 시가 얼마인가요? 30만 원 정도 한 번. 아! 만 원 아! 아! 큰 수님 사진 찍으려고 갖고 오셨어. 사진 찍으려고 갖고 오셨어. 30만 원이네? 귀엽다고 할 게 아니네. 그쵸? 50만 원 되게 비싸다. 원래 20만 원 근데 실패하실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실패하시면 여러분 또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금 초콜릿 하나씩 들고 저도 좋아.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거 녹화하시다가 피곤하실 때 이거 하나씩 까드시면. 귀여워. 방 떠났을 때 배치고. 지금 좀 먹고 싶네. 저거. 저것도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도 그럼. 이건 안 찍으세요? 저 찍어. 찍고 삭제하면 되니까. 찍고 삭제하면 돼.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인원이 많으니까 이게 뭘까? 여러분 모두 8개월 넘는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왔고. 그렇다면 마지막 코너는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심전심? 어떤 단어를 외치면 그 단어에 맞는 동작을 하나 둘 셋 하면 취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비행기.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어? 뭐죠? 좁아서 그럼. 좁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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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우리 설사 틀려도 미워하지 말기. 클리셰로. 이상한 가지 말고 그냥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자, 송중기 씨. 네. 이 게임이 끝나면 녹화 바로 끝이거든요. 저희 바로 블랙 뜨고 그냥 끝 뜨거든요. 끝! 막 그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자, 프라다 피플들. 웨드리그리 다운드에 있어 모여보세요. 물어보죠. 자, 자, 자. 우리 8개월 동안 호흡 잘 맞았잖아요.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새로 보자. 할 수 있다. 잘 안 들려가지고. 가까이서 좀 들어갈게요. 너무 안 들려가지고. 자, 가겠습니다. 포즈는 한 번 취하시면 바꾸시면 안 돼요. 네. 준비되셨죠? 네. 가겠습니다. 자, 8개월 동안 여러분을 이끌어온 단 하나의 그 힘.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볼.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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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셋. 제발, 셋, 제발, 제발, 볼. 실패! 항상 우위 잘하는 습 bicammer 누구야? 이렇게 의견 leaving. 끝 Cumself 공개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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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강 떨어져 끝까지 해볼까 금괴 와 이거 진짜 이쁘다 근데 그러니까 다들 오늘 일당인가요? 자 오늘 일당이에요 자 배 보내주세요 자자자자 내일도 보내주세요 네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